신소장의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그널은 JLK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로봇주들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있죠. 2차전지와 로봇, 약간 개인 투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쪽에서 2차전지가 약간 시속게임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로봇이 엄청나게 다시 떠오르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가공할 만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틱스랑 뉴로메카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로봇들. 저런 것들은 만져볼 수 있잖아요. 만지면 사장님 화내긴 했지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요. 루니, 뷰노, 딥노이드, JLK 이런 것들은 형체는 없죠. 만질 수는 없는 로봇인데 인공지능 로봇인데 여기도 이제 또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그 더현대서울의 CCTV죠.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유모차 끌고 있다가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정말 첫눈으로 그 옆에 있으신 분이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분 단독 인터뷰도 했죠. 남편분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게 추운 겨울철에 위험합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뇌경색이 오거나 이래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쓰러지게 돼요. 쇼코를 먹어서. 그때 빠른 물론 뇌 쪽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 쪽의 문제였지만 빨리 그 어떤 응급 조치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뭐 옆에 정말 천운으로 그런 식으로 간호사분이나 의료진이 있는 것도 확률적으로 낮으니 사실 미리미리 이 진단이 중요하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MRI, 완전 자세히 알려면 MRI를 가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 좀 낮았어요. 그렇죠? MRI에 대해서 보험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지난 점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낮았지만 사실상 MRI를 여러 번 찍은 건 상당히 부담입니다.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또 지금 대학병원 가서 MRI 찍으려고 하루 종일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T에서 나오면 좋죠. CT는 덜 걸리겠죠. 가격도 MRI보다 싸고. 근데 문제는 뭐냐? CT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CT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심이 가면 MRI를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두 배로 듭니다. 그걸 만약에 CT에서 이 보조하는 인공지능이 파악을 미리 할 수 있다면 MRI를 안 찍어도 되니 시간 비용도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더 합니다. 예전에 안재욱 씨 사건 아시죠? 요즘에 얼마 전에 키즈카페에서 봤는데 건강해 보이시던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CT나 MRI를 한번 찍는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CT에서 미리 이런 인공지능이 개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특히 CT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JLK에서 지금 이 메디허브 스트로크입니다. 뇌졸중 솔루션인데 얘가 빅데이터를 뭐를 학습을 했냐면 MRI에서 나타나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그 결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CT로 그대로 전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MRI에서 이 나타난 결과를 이미 그 환자들의 결과겠죠. 그거를 CT에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가 갖췄어요. 그러니까 CT에서 의료진이 봤을 때 지금 육안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데 이 지금 메디허브 스트로크를 같이 의료진이 이거를 개입을 시켜서 판단을 하게 되면 CT단에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뇌졸중 의심이. 그럼 MRI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에게도 좋고 의료진에게도 좋고 다 위인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격으로 플로폐 메디허브 텔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메디허브 스트로크에서 나온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의사분이랑 직접 메디허브 텔레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빅데이터 플랫폼 헬로데이터. 이걸 또 갖고 있죠. 내 환자의 기록을 전부 다 헬로데이터에 저장을 시켜 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AI 질병관리 플랫폼 메디컬 지노믹스.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에 적용을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LK 원격 의료와 빅데이터 AI 질병관리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AI 단에서 룬이 지금 한 6개월 행보하다가 위로 다시 뜨려고 하고 있죠. 지금 다시 폭발 직전입니다. 그다음에 뷰노, 뷰노도 마찬가지죠. 2개월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딥노이드,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때 순서 말씀드렸죠. 루니시 1등이죠. 그리고 JLK 같은 경우, 얘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루니 수준입니다. 뷰노 딥노이드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반면 JLK는 이미 고점을 벗겼습니다. 언제요? 2023년 7월 달. 장대 양봉으로 벗겼죠. 이걸 벗겼습니다. 2020년 9월 달을 벗기고 여기서 확인까지 했죠. 여기 보시면 겹치죠. 2020년도 9월 달 고점과 2023년도 10월 달 저점이 만납니다. 여기서 확인까지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니시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가면 JLK가 후속으로 가장 빠르게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잠재성이 다시 발현되기 직전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번에 4만 원을 찍을 가능성이 크죠. 3만 9,050원 딱 3구에서 걸렸습니다. 이번에 루니과 함께 JLK가 다시 한 번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니까 루니시든 JLK든 각각의 분야가 틀리지만 기술적으로는 공통점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미리 선 매집을 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LK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